근데 김승진 왜? 김승진은 내가 왜 좋아? 자취해서 아... 자취해서 뭐가... 뭐가 아야 하지마 시작부터 이럴 거야? 말해봐 궁금해서 그래 잘 취해서 아 뭘 잘 취해서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자취하는데 잘 취해서 아 진짜 왜 이럴까? 아 족팔내게 내 입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럼 그래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 아... 똑같은 다음에 펴서 아 진짜 뭐가 담배 얘기 왜 하는데 뭐가 담배 얘기 왜 하냐고 어울리잖아 왜 뭐가 어울려 어울려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데 티 나 팔 가만히 써 뭐? 팔 다리 다리 모가지 모가지 거북목 온다고 모가지? 야 아려? 여자 말 듣는 거야 야 자려 자기야 이거 먹을까? 자 아 해봐 아 뭐야 밖에서 왜 이래 뭐 어때 아... 이런 건 애기한테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... 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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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지 응 부러워? 아니 안 부러워 부럽네 부러워 또 안 부럽다고 좀 빌립시다 도겸 뭐 아 겁나 섹시해 안 봐라 섹시해 안 봐라 섹시해 섹시해 은지 주둥이 벌려 아 로맨틱해 로맨틱하다 아 아 아 뭐해 왜 팔을 뭐해 움직여 닦아줄게 아 아 아 왼팔을 닦아주면 되잖아 진작만 하지 아이고 아니야? 분명 여기 뜯는데 어딨지? 어 어딨지? 똑같은데 눈깔 김승진 눈깔 야 어따 뜨냐? 여친 있는데 누구한테 뜨냐 여친 있으면 못 보냐? 어? 진짜 누군데 저렇게 어? 야 어 연수요고 3학년 2반 한윤서 은지 언니?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언니 진짜 오랜만이다 너 진짜 은지야 니가 왜 언니야? 아 나 인형 꿇었어 근데 얘가 동생인거야 그러면? 어 나 나 들려 뭐야 진짜 내 동생인데 아니 근데 언니 신도시 엄마 같은데 무슨 뭐래 나 진짜 아 진짜 왜 저래? 누구야? 아 그냥 아는 오빠인데 아 내 남친이야 내 남친 아 그래? 아 근데 나도 인스타에서 봤는데 어 너 남자친구 있던데 어쩐지 오늘 스타일 좋네 나쁘지 않지? 어 귀걸이 응? 왜? 귀걸이 못된 고양이 거야? 어 어머 아 진짜 겁나 웃겨 아 아 근데 언니 나랑 가디건 똑같네? 어 그러네 진짜 신기하다 어 잠깐만 왜? 언니꺼는 왜 다섯줄이야? 아 아 근데 이거 니가 오해하는거 같은데 이거 우리 승진오빠가 사준거여가지고 야 너 짭이다 너 이거 짭이야 짭이네 언니가 짭인거 같은데? 아니야 4줄이 짭이겠지 5줄이 찐이고 그래? 언니 잠깐 봐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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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떼지네 아 아 아 아 아 김승진 설명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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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그 빨래를 세게 해서 그런거 아냐 뭘 세게 해 설명해봐 뭘 설명 어 언니 나 오빠 왔다 갈게 갈게요 어 마울아 종아리나 대어라 아 금지 뭐냐고 짭이잖아 짭 아니야 짭이잖아 니가 그냥 짭 아니야 짭이잖아 니가 빨래를 세게 해서 그런거 아냐 짭이잖아 뭐가 분위기 파가 안돼 아니 흡연실에서 담배 좀 피겨 담배를 왜 흡연실에서 피워 뭐야 짭이잖아 짭 아니라고 짭이네 짭이야 짭 아니라고 진짜로 아 왜 말을 못 믿냐 헛팔리게 왜 그래 야 쟤는 어디가냐 아 야 발 치워 쪽팔리게 왜 그러냐 뭘 쪽팔려 뭐가 앉아서 얘기해 일단 아 내가 뭘 야 짭을 다 줬겠냐 오빠가 왜 그러냐 은지야 아 은지 야 치워 걸리적거리잖아 뭐야 뭐 아 이거 의자를 아니 왜 알았어 들어가세요 죄송해요 아 야 짭 아니야 사과하세요 은지 은지 왜 그래 은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과하시라고요 아니야 은지 뭐라고 사과하세요 뭐야 뭘 뭐야 몰라요 김승진 은지 아갈 은지 아갈 김승진 은지 아갈 여물 누구냐고 은지 김승진 아갈 여물 주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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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물 고평 만남의 광장 김승진 은지 아갈 아갈 누굴 만났는데 구월동 로데오 남자 김승진 말 타는 사람이야 은지 아갈 인천 간판 김승진 은지 아갈 간판 사업하냐고 아이씨 미안해요 응 내가 친구가 예민해서 그래 응 조심히 가요 그냥 조용히 가라고 에 아 쳤어 야 와 이게 뭐야 어 와 멋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대까지 다 하셨네 아 여자친구 간수 잘해라 잘 던졌어 은지 잘 던졌어 야 너야 뭐가 잘 던졌어 오빠 야 이리 와 뭐가 잘 던졌어 오늘 좋은 경행 두 분 구행하시네 오늘 왜 뭐야 왜 뭔데 잘했어 오빠 뭐가 잘했어 야 잘했어 야 어쩔건데 잘했어 놔 어차 놔라구 보여줘 나 못잡아? 야 야 무해타이 배웠잖아 누라고 누가 농그룹 배웠다고 진짜 야 복싱 배웠잖아 아유이씨 아유이씨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머리 머리 뚝뚝뚝 야 야 보지마 보지마 같이 들어있어 야 뚜껑 여명 뚜껑 염약! 잘한다 하지마 잘한다 사람들이 있어 내가 봐주는거야 아 진짜 저기요 문신대지씨 아가 좀 아가! 가만히 있어 좀 문신대지씨 왜 우리 오빠한테 그딴 식으로 하세요? 사과하세요 아가! 그만 불려! 아 진짜 끼리끼리 만난다 끼리끼리 만나 진짜 어떡하지 쟤? 끼리끼리 만난다? 끝났다 그럴 줄 알았어 따라와 아 오늘 끝났다 건드려서는 안될걸 제대로 건드렸는데 찍지 마세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대화중인거에요 찍지 마세요 살려주세요! 거봐 나 이럴 줄 알았다 진짜 아니 전화 안 봤는데 개고픔을 물었어 싸움 개잘해 괜찮다